우리 국군과 미군의 지상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베푼 기동훈련이 우리 육군 5군단 제6050 후대에서 있었습니다. 실전을 방불케하는 이 작전에서는 먼저 가상척진치에 대한 정확한 공중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공격이 최고조에 달하자 도전포의 합동공격으로 적 고지를 점령 성공리의 작전훈련을 마쳤습니다. 한편 우리 해병제1여단에서는 상륙 연막작전훈련을 가졌는데 본격적인 상륙공격에 앞서 선발공격대가 적진치에 연막을 침으로써 이 작전도 성공리에 맞췄습니다. 또한 우리 공군 제10전투 비행단 창설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12일 수원기지에서 있었는데 식에 이어 항공기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. 이어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